안녕하세요 KT 토커 코에 커플의 예딩입니다 요즘처럼 바깥 나들이 가기 좋은 날 KT LTE 빔 프로젝터와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KT 빔 프로젝터 NBN 100 제품은 유명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을 정도로 디자인이 수려해요 구매 시 기본 구성품은 본체, 타입시 전원 어댑터, 설명서, 파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밝기는 100 레이저 안시루멘이며 LED 기준으로는 200루멘입니다 빔을 쏘는 방식은 색의 재현력과 선명도가 우수한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HD급 화질이며 최대 100인치 크기의 스크린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6.0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으며 터치패드 형식을 지원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LTE 프로젝터는 크기가 작고 아담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가 정말 편하고요 전원 어댑터 연결 없이도 내장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영상 감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유심칩을 꽂아서 LTE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TE 모바일 라우터 기능인 핫스팟 버튼을 온오프 하면서 나만의 와이파이 존을 만들 수 있어요 아시죠? KT의 LTE망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걸요 세컨드 디바이스 전용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는 유심 요금제는 데이터 투게더가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텐트가 하얀색 텐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한 화질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고요 별도의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아도 생생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인지 아셨죠? 저희 방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할 경우 미니빔 전용 삼각대와 40인치 스크린 세트 프라임무비백 1개월 이용권 등 푸짐한 혜택을 받아갈 수 있으니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지금 KT샵으로 접속해보세요 여행이나 캠핑을 즐겨하는 분들에게도 좋지만 아닌 분들에게도 힐링 아이템이 될 거라고 믿어요 안녕! 지금까지 코이커플의 예딩이었습니다 끝!